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4일 주간 한주 베이셔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희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듯한 청년. 청년이나 하기에는 청년이지. 청년이나 해주세요. 청년이지 우리 김영희 위원. 난 우리 김영희 위원을 보면 참 좋은 게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보면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보면 내 웃음이 나. 특별한 능력이에요 진짜. 그냥 저로 인해서 뭔가 웃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냥 저는 좀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타인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저는 좀 행복하자. 행복 점프하자 당신이. 하여튼 특별한 능력입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나한테. 가까이 와. 자 댓글 한번 볼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RJ님 아직 시작 안 해서 채팅 안 했는데. 마이크 트럼프님 롯데가 각성했다. RJ님 마이크 트럼프님 부산 갈매기 노래 얘기 주고. 호날두님 5월에는 바뀌어야 하면 6월은 너무 늦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반즈 스트레일리 교체해야 된다고. 아름나무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아주 좋아. 이런 거 좋아. 아주 좋아. KT 선발을 벤자민, 슈서, 고영표, 소영준, 김태현 이렇게 해주고. 불편은. 불편질에 대한 얘기. 선발에 대한 얘기. 마이니찌 야매짱님.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우리 흠영민 선수죠. 김영유님 고정으로 알고 있어요. 아름나무님. 뭐요? 시베로 트레이드? 뭐야? 무슨 말이야? 시베로 트레이드. 아름나무님. 시베로가 누구야? 수베로? 수베로. 시베로예요? 시베로는 누구야? 하나는 그냥 유승환 회장님 모시는 게 좋지 않냐.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원님 어서 오십시오. 크리스 씨님. 오늘은 면도하고 오셨네요. 은파로사사님 신천 LG 식당 다녀오셨네요. 환타홀링님. LG 트윈스 수인님. 수인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대원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지난 한 주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예요. 벌써요? 이번 주가. 시즌 시작한 지 보통 적게는 17경기에서 많게는 20경기 소활했습니다. 시간 잘 가네요. 벌써 20경기를.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끝. 저는 진짜 여기 촬영 오면서 방송하면서 다음 주에 어떠한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전달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 20경기가 넘은 거예요. 맞아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엄청 빠르다니까. 그런데 시즌 전에 예상하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 한 20경기 치르고 나니까 예상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예상과 정반내. 저 팀 뭐야 저거. 이런 팀이 있는가 하면 어?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팀도 있고. 이제 희비가 싹 엇갈립니다. 제가 생각한 그래도 절반 정도. 5위 안에 들어가는 팀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선배님이 생각하신 팀은 어느 정도. 저는 진짜 제일 의외의 팀이 NC예요. 물론 지난 한 주 좋지 않았지만 NC의 전력을 그리 강하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거의 전력이. 초반 흐름이 NC가 진짜 좋았잖아요. 제일 의외가 저는 NC입니다. 그렇죠. 진짜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에헤라디오. 부산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야 롯데가 장난 아니야. 지난 한 주 5승 1패. 내 주변에 롯데 팬들 많거든요. SNS에 페이스북에 다른 글도 안 올라와. 롯데 우승. 그 글만 계속 올라와. 갈매기가 지금 전국을 다 돌고 있어요. 원래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을 다 돌고 있어요. 와우 지난 한 주 5승 1패.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주말 NC전을 또 수입을 했어. 사실 NC랑 롯데는 늘 만나면 낙동강 시리즈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이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죠. 야 근데 롯데가 다 이겼네. 이게 웬일이야? 큰일 났네. 예상했어요? 저는 진짜 롯데가 다 이길 거라고는 뭐 사실 좀 확률이 낮다. 예예. 수입을 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10년 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이래요. 롯데가 기아에게 2승 1패 주말 NC전에서 수입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금요일 경기에서 나균환이 승리 챙기지 못했지만 7이닝 2실점 다음날 반즈가 5이닝 30점에 2자책점 박세웅 5이닝 30점에 2자책점 결국은 선발이에요. 선발이 딱 선발이 잘 던진다는 건 전 싸움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빵 날리는 거야. 멱살 딱 잡고. 선빵 날리면 일단 분위기는 가져가는 거잖아. 여기서 롯데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본 롯데는 항상 그래도 경기 시즌 1시즌을 치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격력은 롯데가 쳐지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 팀이었어요. 거기에 어쨌든 팀 구성이 굉장히 발렌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가을야구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갔었는데 이 타순 라인업 공격력까지 이게 더해지니까 아마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어도 1, 2점 차로 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수들이 아마 자신감이 차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가 NC와의 경기에서 선발들의 내용을 줬는데 주중 기아전에서 선발 내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중에 선발진이 1승 1패 5.65 그러나 그 아쉬운 점을 누가 했어? 불펜이 4승에 1.37 맞아요. 선발이 못한 걸 불펜에서 딱 잡아주니까 타자들이 힘을 내잖아요. 그 중간 불펜에 김진욱 선수 잘해줬죠. 구승민 선수 잘해줬죠. 김원중 선수 있지? 거기에 어제 김상수 선수죠. 이 뒤에 나온 투수들이 워낙 잘 막아줬어요. 맞습니다. 뒷심이 워낙 강해져서 확실히 뒷심이 강한 팀들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승률이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예요. 집안 살림으로 치면 아빠가 조금 못 벌면 엄마가 또 세게 벌어오면 되는 거고 엄마가 조금 못 벌 때는 아빠가 세게 벌어오면 되는 거고 뭔가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밸런스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롯데는 지난 한 주 5승 1패 솔직히 롯데 팬들에게 물어봅시다. 롯데가 지난 한 주 5승 1패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 없을 거야. 없어. 댓글에 없을 거예요. 진짜. NC전에서 수입할 줄 알았어? 알았으면 나와봐. 위닝 시리즈까지 하면 좋을 텐데 이 정도까지? 그런데 세 경기를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롯데 차우찬 선수는 아직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데이터 보여드립니다만 팀 타율이 이하 리프는 조금 타율이 아쉬웠어요. 타율이 아쉬웠다. 타율이 아쉬운데도 제가 찾아보니까 주간 불펜이 26인인 동안 오실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 12경기를 할 동안에는 40이닝 37실점. 이닝당 점수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2경기 동안에는. 저희가 굳이 지금 팀 타율이 이하 리프는 부진이라고 적었지만 타율은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밸런스가 있는 거니까. 이 아쉬운 점을 누가 했어? 마운드에서 불펜들이 해줬어요. 막아주면서 찬스가 왔을 때 한 번에 집중력을 보이면서 한 번에 역전하는. 그냥 계속 잼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카운터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뒤집은 거예요. 지금 팀 타율은 낮지만 중요할 때 집중력이 돋보였다. 맞습니다. 저 안경현 해설위원이 그런 야구 어록 중에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야구는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 없다. 끝에 잠깐만 이기면 된다. 결국 한 시간 반 지고 있어도 30분 그거 이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율이 좀 아쉬웠지만 이건 어쨌든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마운드의 힘으로 지난 한 주는 롯데에겐 기분 좋은. 더군다나 NC전에서 수입을 했다. 사실 수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률도 그렇고.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롯데의 선수들은 오늘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이다. 지금 푹 쉬어야죠. 전혀 거리낌 없이 마음 편하게 쉬고 있을 것이다. 아주 자신감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기분 좋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을 롯데 지난 한 주 5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다음 팀. 요 얘기해야죠. 두산. 두산은 주간 평균 작전이 1.77 이거 자체가 두산의 한 주를 우리가 김자케만 뜨는 4승 1무 1패. 물론 KTO와 경기에서 한 번에 1대1 무승부가 있긴 했지만 4승 1무 1패. 더군다나 선발들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진짜 선발진들 말씀하시는 거죠. 곽빈 5이닝이 실전. 그리고 김동주 5이닝이 실전. 알칸타라 8이닝이 실전. 최승룡 5이닝 무실점. 최원준 13이닝 1실점. 끝났어 끝났어. 이걸로 끝난 거야. 이건 뭐 선발 투수들이 딱 앞에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제가 이 두산 앞서 롯데도 얘기를 했지만 두산이 이 밸런스가 또 워낙 잘 맞았어요. 좋을 때는 빈틈이 없잖아요. 제가 쳐다보니까 18일 한화전 때 4안타로 승리를 가져왔어요. 대박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투수가 워낙 좋을 때 타자들이 안 좋을 때 투수들이 또 잘해주고 또 반대로는 또 20일 날 한화전 때는 하다못해 조수행 선수가 1년에 홈런 하나 치는데 이날 역전 홈런을 쳤어요. 양희지 선수가 이제 뒤에 이제 완전히 경기를 붙이는 홈런을 쳤고. 그렇습니다. 그날 또 알칸타라 선수가 8이닝 3진 11개 1실점. 끝난 거야. 끝난 거야. KT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경기를 했던 KT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테이블 세터진이 잘해주고. 이 허경민 선수나 테이블 세터진이 또 이렇게 잘해주면 또 하위타 손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경기 때는 테이블 세터진이 좋지 않은데 하위타 손들도 안재석, 정수빈 이런 선수들이 2안타, 3안타 치쳐주고 이 밸런스가 지금 너무 잘 맞고 있는 상태예요. 질레야 질 수 없는 한 주였다. 더군다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주간 홈런이 7개입니다. 자, 누가 쳤어? 로하스가 2개. 양의지 하나, 허경민 하나, 안재석 하나, 양석 하나, 조수행 하나 해서 주간 홈런 7개. 7개면 매일 홈런 쳤다는 거예요. 개수로 평균으로 내면. 그렇죠. 한 경기에 하나씩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 때 나온 홈런도 있고. 저는 양창열 선수. 양창열. 양창열. 3할 6분 8리. 전체적으로는 투수 쪽도 그렇고 공격적인 면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된다는 건 그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걸어있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잘 안 꺼내려고 하는데 어느 한 빈자리가 있을 때 누구한테는 기회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자리에 어쨌든 감독님 눈에 탁 튀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 그 선수 중 한 명이 아마 양창열 선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양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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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선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댓글 보니까 행복하다 힘님께서는 양의지 효과다. 물론 인정합니다. 양의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두산은요. 팬들의 응원 효과입니다. 두산 팬들의 열정은 세계 최고잖아요. 이거 그냥 외람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집이 잠실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주말되면은 저 신청 피해요. 아니 이 두산 팬들이 너무 엄청 많이 오고 진짜 응원하러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럼요. 아 이거 어지간해서는 고 박사 못 가겠더라고요. 주말은 패스. 주말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은요. 양의지 효과 맞아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건 팬들의 효과입니다. 응원의 효과예요. 진짜 팬들은 진짜 많아요. 제 주위에 두산 환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LG 환자 장난 아니고요. 롯데 중증 환자 널렸어요. 제 주변은 다 환자들이에요. 야구 중증 환자들만 널렸어요. 의사에 있었어야 되는 밀크. 미쳤나 봐 다들. 그 환자분들 내가 다 치료해드렸어요. 어쨌든 두산은 진짜 기분 좋은 환주를 보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댓글 좀 볼까요? 두산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이기면서 별로 안 해요. 빙고. 저게 무서운 거예요. 저게 강팀이에요. 소리 없이 쐬 가는 거거든. 저게 아주 무서운 거고요. 연구님. 지난주 상동에서. 반갑습니다. 상동 제가 중계 갔다 왔는데 우리 연구님 또 만났죠. 고맙습니다. 두산은 작년 부상자 속출에 외국인 폭망이라 그런지 올해는 양의지 없어서도 무조건 풀업 가는 시즌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팀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개인도 사이클이 있지만 팀도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되는 애 그렇지 않은 애. 옛날에 현대가 홀수에 강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짝수에 강하다 그랬나? 현대면 제가 대학교 때거든요. 미안해. 잘못했어. 나 옛날 사람이다. 없어진 현대가 제가 보기엔 홀수에 무지하게 강해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프가 있죠. 두산 잘합니다. 두산 NC 소리 없이 강한 팀. NC가 지난주에 약간 그랬는데 두산 NC 경계해야 될 팀입니다. 현대 짝수? 짝수예요? 짝수. 오케이. 어쨌든 특정회에 굉장히 강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마이키트라우님 야구 좀 보셨던 분인데. 좋습니다. 두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SSC 갑니다. SSC는요. 참 좋은 팀이야. 네? 그만큼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듣기로는 지원도 되게 잘해준다고요. 커피를. 그러니까 이게 난 커피. SSC 보면서 내가 들은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해요. 별 커피. 머슴을 하더라도 부잣집 머슴 해야 돼. 그렇죠? 부잣집 머슴 해야 돼. 맞아요. 일단 구단주가 관심도가 많으니까. 늘 관심을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단주에 관심이 있다는 걸 구단에서도 알고 그룹 전체에서 알기 때문에 야구단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거지. 시키지 않아도 별 커피 막 쏴. 얘기하지 않아도 유니폼 이쁜 유니폼 갖다 입혀. 잘하면 고기도 먹여. 이런 거지. 부잣집 머슴 합시다. 물론 다른 팀들이 지원이 열약하다는 건 아닌데 다 잘해주는데 SSG. 그냥 선수로 있었을 때 커피 하나씩 넣어주는 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받는 건 큰 거에서도 감동받지만 아주 작은 거. 그런 거에 마음이 훅 가는 거거든. 선수들이 커피 한 잔 돈 없어서 못 마시겠냐고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자잘한 데 신경 써주는 거에 사람 확 간단 말이야. 우리도 연인되고 애인이 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나한테 싹 신경 써주는 거에 확 가거든. 츤데레. 츤데레. 그러니까 오빠 헤어지기 전에 용혜 오빠 잘 지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타민 쓱 하나 줘. 그런 거에 가는 거야. 그냥 뭐 이거 그냥 주소. 그냥 오다 그냥 샀어. 그냥 툭 주는 거. 샀어. 왜 나 기분 좋지? 말만 해도 기분 좋지? 나는 왜 이나기에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는 건 아주 작은 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SSG가 잘합니다. 딴 얘기 너무 많이 했다. 디펜딩 챔피언 다워요. 사마리 푼 사리 중심 타선. 끝난 거지 뭐 이거. 이 정도의 타입이라면 상대 투수가 숨 못 쉬어요. 뭐 던질 곳이 없죠. 뭐. 어지간해서 가운데에 몰리거나 하면 장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섭죠. 투수진 선발 3.69, 불펜진 2.21. 최근 4연승. SSG가 또 수입을 했잖아요. 그죠? 주말에 수입을 했죠. 키움에게 3연승 했습니다. 선발들도 다 좋았고. 더 거기에 저는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SSG의 최민준 선수가 구원 3승입니다. 한 주에 3승. 구원 3승 이게 실화예요? 뭐 뒷심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 보면은. 그 뒷문이 강해요. 대박이야. 불펜이 다 강해요. 불펜진들이 다 강하고. SSG 선발진은 좋지만. 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개막 전에는. SSG 불펜이 없다. 약하다. 아니야. 근데. 이. 어쨌든. 뭐라 해야 되죠? 좀 이제. 커리어상. 보증돼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 빈자리의 요소요소에. 어쨌든. 틀어막는. 네. 경훈이 형도 마찬가지고. 노경은 없었으면 지난해 SSG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경기를 보면은. 경훈이 형 던지는 걸 보면은. 사실 꾸역꾸역 맞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볼볼하면서 어렵게 타자를 상대하지만. 그래도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운영 능력이 베테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이로운 선수. 이로운. 그렇지. 이로운 선수는 SSG의 앞으로 불펜에서. 이제 필승조에 들어가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로운 선수도 마찬가지고. 최민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도. 그 기대 이상. 기량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이로운 선수는 신인입니다. 올해 1라운드 우수닉. 대구고단계 졸업한 신인 선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로운. 참 팀의 이로운 선수야. 자 일단.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민준이 9원 3승이에요. 한 주에 3승. 대박이야. 근데 던진 이닝이 뭐야? 5인닝. 안타 7개. 볼레스에게. 3주 2개. 2실점. 2자책점. 5인닝 던지고 9원 3승 했어요. 대박이지. 이거 선발 투수. 선발은 뭐 한 거니? 선발 투수. 선발도 막. 6인닝. 7인 던지는데 승수 못한 거에 비해서. 최민준은 5인닝 던지고 9원 3승 했다고요. 이제 올해 잘 풀리는 거죠. 최민준 선수는. 그런 해가 있다니까. 패 풀리는 해가 있어요. 최근 4연승. LG 제치고 1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역시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지금 댓글 보니까. 롯데는 저 엔젤 리너스 커피 안 줍니까? 바로 내려오면. 사실 광장 앞에 있잖아요. 주든지 사먹는지는 모르겠어.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롯데도 최근에 구단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선수들에게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뭔가 복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롯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기는 선수에게는 맛동산 덕영 큰 거 주든. 뭐가 있겠죠. 설마 이러다 또 진짜 얘기 나오려고. 롯데는 맛동산 준다더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미삼한 얘기예요. 어쨌든 SSG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걱정할 팀이 아니다. 이 팀 그냥 냅둬라. 알아서 잘할 것이다.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로 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주긴 주는데 엔젤 리너스가 맛이 안 좋다. 야. 맛까지? 기아도 저번주 선전했습니다. 기아 얘기 조금 할 거야. 지금 기다려요. 선발한테 미안해야. 최민진 선수. 고박사 홍보대사 김용희님. 댓글 좀 위로 올려봐주세요. 아까 살짝 빈정상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 잠깐만요. 거기 알제이님. 김용희 김희주 아나운서 최익성 현재현 의원님 고정으로 가주자. 임용수는 고정 가면 안 됩니까? 내 이름 왜 빼냐 알제이님? 우리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사람 빈정상하게. 확 그냥. 알제이님 일단 경고. 화가 난다. 용희 검사 씨. 롯데 폄하 아니야. 아니 전혀 없대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그 전에 이미 다 10개 구단 다 지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이불개님. 참 그러지 마세요. 롯데 폄하 아니야. 우리는요. 10개 구단 친히 다 애정이 있어. 그럼요. 다 애정이 있어.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제이님. 이 분이 나 계속 화나게 하네. 김용수 캐스터는 명의 MC 공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가. 나의 선거문을 한다 말이야. 우리 조상님이 지하에서 벌떡벌떡 깬다. 임. LG에서 200승 200세이브 하신. 푸른 소나무 김용수. 우리 용수 형님 잘 계신가? 그분이 김용수. 레전드 김용수. 저는 임용수. 왜 이래. 알제이님. 오타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한 번만 봐줬어. 한 번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죄송까지는 하지마. 그럼요. 아이소 알사님. 용수 캐스터 지금 그만큼지. 야호. 스포츠가 다 왔다. 참 좋다. 자 좋아. 이제 SH까지 갔어요. LG 갑니다. LG. LG는요. 일단 이 얘기 제일 먼저 할게. 여전히 뛰네. 겁나 뛰네. 뛰어야 돼요. 뛰는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제목 달았죠. 주간도로 14개. 하지만 성공률 50%. 7개 성공하고 7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래요.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얘기 좀 하게. 저는 뛰어봤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팀 도로 성공률이 50%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도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14개인데 성공률이 50%라면 이건 한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겠지.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때 뛰어야지 하고 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는 박혜민 선수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스타트가 빨랐다. 개인적으로 도로 능력이 돼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박혜민 선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팀 발야구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공률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뛰니까. 도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뛰니까. 그런데 이게 투수한테는 압박이 가거든요. 물론 상대 투수에게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타격감은 훌륭함. 이게 그냥 단순히 적혀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타격감은 훌륭함. 이게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투수의 압박감이 공이 몰리게끔 해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게 더 치기 좋은, 타격하기 좋은 이 시투성 공을 많이 생기게끔 유도를 한 거는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감 훌륭한 선수 지난 한 주 얘기했더니 도와준 거죠. 김현수가 17타수 9안타 2타점 5하리 푼 구리. 물론 김동주 선수에게 첫 1군 안타를 때려냈잖아요. 물론 김현수 선수가 타격에서는 진짜 엄지척이지만 어쨌든 모든 9명의 선수들이 융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티 주간타율이 23타수 10안타 홈런 2개 6타점 주간타율이 4할 3푼 5리. 오스틴 외국인 타자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인님께서 LG가 중후반기 부상병동이 된다면 그건 염경엽 탑 100%일 겁니다. 도로에 대한 염려를 좀 하고 계신 거죠. 부상에 대한 그런 도로를 하게 되면 슬라이딩하고 이런 게 격하니까. 이긋이긋님께서 성공률이 안 좋은데 뛰는 야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 모니터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모니터가 뭐냐면 이거 되게 비싸요. 스마트 보드입니다. PKLNS에서 만든 최첨단 스마트 보드. 자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막 낙서하다가도 지우자! 싹 지워치지. 지워라! 아 지워치지. 가격이 안 나왔어요. 이거 가격이 좀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주문 콜 오더 내주시면 저희가 좀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까지인지 내가 몰라 이거 판매 사원이 아니니까 PKLNS 여러분 기억하시죠? PKLNS에서 만든 최첨단 스마트 보드. 전 세계 스마트 보드. 전자칠판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하다가도 탁! 그럼 지워지는데 30만원 했으면 좋겠어. 30만원이면 이거 팬 하나 드릴게. 어쨌든 그래서 LG를 여러분들은 기대도 하지만 LG팬들은 적당히 걱정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염려가 되는 팬들의 마음 그렇습니다. 자 아 LG인이 비싸보임 그래요? 과외불견님께서 투포스에 어울리는 영감독은 뛰느냐고 때려쳐 말이 어렵다. 좀 쉽게 얘기해주세요. 작전이 너무 티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김용희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날의 검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어진다면 또 어떤 효과를 볼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G는 지난 한 주 몇 승 몇 패 4승 2패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아로 갑니다. 기아 자 기아가 기아 때문에 진짜 기아 팬들이 속이 부글부글 끌타못돼 뒤집어졌는데 지난주만 살포시 기운을 좀 불어넣어줬어 삼성전 수입 자 이번주까지 리그에서 유일하게 연승과 위닝3가 없었던 팀이 바로 기아입니다. 자 그러나 주말 삼성전을 수입합니다. 승률이 2할 때에서 4할 때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삼성전 수입의 선동량에 나섰던 선수가 기아 선수가 누구예요? 삼성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최용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야구 참 기가 막힌 거 이런 보면 형우 형 야구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히다고 KBO 통산 최다 2루타 기록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넘어서서 465개의 2루타 대단합니다. 양현종 거기에 통산 160승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필승조 장현석의 복귀 어쨌든 기아는 지난 한 주 4승 2패 성적을 기록하면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기아가 기아다운 한 시즌을 보냈다. 한 주말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진짜 기아 팬분들은 진짜 신나죠. 그렇죠. 진짜 야구 볼만 난다. 맞습니다. 늘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기아가 주말 삼성전 치르는 동안 광주 챔피언스 필드 보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진짜 매출도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제가 역시 역시 김용희 의원은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냐고. 많은 팬분들이 기분 좋아서 맥주 한 잔 그럼 안주 사고 그럼요. 홈팀이 승리를 많이 하고 특히 주말 경기에서 많이 이기면요. 지역 경제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병현 사장 햄버거 많이 팔았겠는데. 안 그래도 또 자산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김병현 위원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저희 체육공단에 햄버거 좀 세게 한번 쏘세요. 장사도 잘 되시는데. 아닌가. 어쨌든 기아는 기분 좋았다. 최용호 선수가 그것도 홈런 칠 때 끝내기 홈런 칠 때가 노볼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였잖아요. 변화가 두 개. 그렇죠. 와. 아니. 폴 안으로 넣습니다. 그걸. 저는 맞았을 때 어? 설마 어? 이거 넘어 이제 홈런이 되겠는데? 넘어갔겠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넘어가더라고요. 왜 계속 뒤로 따라가는데 아 이거 넘어갔네. 난 그게 살짝 그냥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냥 끝내죠. 최용호 선수는 진짜 큰일 났네. 50살까지 하겠네. 삼성을 또 그렇게 보내놔. 양현종의 통산 160승이 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160승 중에 양현종은 선발로 158승이에요. 국내 투수 가운데 최다승의 송진우 선수가 210승이잖아요. 210승이 모두 선발승이 아닙니다. 송진우 선수는 210승 가운데 163승이 선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수 막판에 구원승이 47승이고 백세이브가 있어요. 구원승도 꽤 돼요. 근데 양현종은 160승 중에 158승이 선발승이라고요. 오로지 선발로만. 그러니까 앞으로 5승만 더하면 송진우 선수와 함께 선발승이 똑같아지고 163승으로 더하면 선발승 최다승 선수가 됩니다. 진짜 기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마치 기록이 그냥 계속 나오네요. 선발 최다승이 대단한 거라고요. 앞서 보셨잖아요. 최민진 선수는 한 주에 5인닝 3승 그랬다고. 그게 구원승 소위 움빨이 좀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선발로만 160승 중에 158승 158승이라고요. 그 이닝을 얼마나 많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급이 다른 승이라고요. 급이 달라요. 이런 데이터 어디서 알려줘? 베이시 볼에서 알려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야. 베이시 볼. 베이시 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야. 진짜. 양현종 쩐다. 쩔어. 그럼요. 최용호 양현종 집에 아이언맨 슈트가 슈트 가지고 있을 듯해요. 아 클래스가 대박이죠. 그렇죠. 우리가 젊은 선수들 잘하는 것도 사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신상품 대하는 느낌. 그러나 베테랑들이 야 뭐 되겠어 라는 약간의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데 살아난 거 보면 기분 더 좋잖아요. 저는 오늘 이 기아 타이거즈 진짜 이 기록이 무수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전 LA다저스 감독 토미 라소다 토미 라소다 2021년에 배세하셨죠. 이 감독님이 세상에 세 가지 유형의 선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일을 이뤄내는 일을 이루어내는 선수 그거를 지켜보는 선수 그리고 그저 그걸 감탄하는 선수 근데 그걸 이뤄내는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벌써 두 명이 나왔어요. 최홍호 선수와 양현조 이를 이뤄내는 선수 이를 지켜보는 선수 감탄하는 선수 이 세 가지 유형의 선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육성을 하는 선수들은 그 형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그 선수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이루어내리라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세 가지 유형의 선수가 있는데 이루어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두 명이 기아에서 나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김용희 위원이 얼마나 방송을 잘하고 싶은지 이 멘트를 찾아서 언젠간 써먹으리라고 준비하는 토미 라소다 감독이 얘기 일을 이루어내는 선수 그 일을 지켜보는 선수 그걸 보고 감탄하는 선수 그렇죠. 이 세 가지 유형의 선수들 난 뭐 했니 난 뭐 했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뭐 했나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나 이 이벤트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있어. 고마워요. 이런 좋은 얘기 해줘서. 아닙니다. 토미 라소다 감독이 이런 주옥 얘기를 그래서 RJ님께서 월요일 감금 감금이 됩니다. 월요일 고정 김용희 의원 감금이 됩니다. 멘트 좋죠. 멋진 멘트. 흐흔이 멋진 멘트. 좋아. 명언 하나 또 있어요. 크리스 지님 알려주세요. 어떤 명언 또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내 몸에 푸른 피가 흐른다. 양준혁 의원이 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월요일 고정 김용희 의원은 베이시벌에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통산 최다 이르타 465개 이 기록은 계속해서 앞으로 쓰여져 나갈 거고요. 또 양현종 선수의 선발승 최다 승 도전 송기루 선수의 163승 기록을 곧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통산 160승 이 올 시즌 양현종의 첫 승 이에요. 여러가지 의미를 들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죄송한데 제 댓글 중에 만약에 제가 주로 고치냐면 LG팬 이셨나 봐요. 제가 주로 고치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냐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냥 지금 위치에서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선수들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로에 나갔다. 투수 다리 들었을 때 스타트를 끊으면 그건 스타트 늦은 거예요. 투수가 다리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럼 스타트가 빠른 겁니다. 그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들고 뛰는 건 늦어요. 늦어요. 들기 전에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면 스타트가 빠른 거니까 그 기준으로 마치면 도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다. 보는 입장도 간단하다. 심플하게. 들고 뛰었다 아웃달 확인도 늦은 거예요. 도로 하다가 만약에 비디오 판독을 해서 아웃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스타트를 끊었을 때 투수가 다리를 먼저 들었다 아 그럼 스타트 늦었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혹은 들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는 가끔 있죠. 간혹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박성구가 나오거나 여러가지 상황들 박혜민 김혜성 도로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 이 선수들이 그만큼 도로 확률이 높은 거예요. 들기 전에 뛰어요. 들기 전에 들고 나서 뛰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팁 주셨고 기아 얘기까지 했고요. KT 갑니다. KT가 이번 주에는 잠시 덜커덕 거립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졌어. 통신망에 문제가 있나? 이제 5G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런가?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나? 왜 잘 안 터지지? 5G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런가? 일단 KT가 주간 타율이 2야로 푼 1, 2 평균자 책점은 3.93 이었어요. 역시 잘 안 터집니다. 어쨌든 이게 박마이가 터져야 이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 보면 하위타순 진짜 중심타순 하루는 선발투수 그 다음은 불펜 이게 4안타 치고도 경기 이기잖아요. 그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KT는 선발투수가 잘 막아줬는데도 타순에서 못 도와주고 또 선발투수가 부진한데도 또 이제 실점을 또 많이 하는데 또 따라가다가 맞아요. 엇박자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타율이 ER오픈 1리인데 득점권 타율이 ER1풍 8리 이래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을 텐데 좀 어쨌든 저는 그래도 KT위즈는 그래도 우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엇박자라는 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인 팀이라고 평가받는 팀이 KT예요. 그렇죠. 선발투수도 안정적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좀 움츠리고 있다? 네. 그래도 한 주간 뭐 2승 1무 3패 했어요. 형편없는 한 주가 아니었어.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팀만 맨날 이렇게 잘하면 야구 보겠어. 재미없어서. 그렇죠. 원래 한 팀을 운영하다 보면 한 주씩 하거든요. 한 주씩 그럼요. 이제 봐요. 3연전 때 2승 1패를 했다? 그러면 다음 3연전을 할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플러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렇게 한 주씩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2승 3패면 그냥 저 패 하나 늘어난 거죠. 평상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4승 2패면 되고 괜찮아요. 볼링바보님 그냥 잠시 쉬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장거리 페네트레이스 장거리 운전하는데 우리가 부산까지 갔는데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잖아. 중간에 화장실도 들러서 소떡도 좀 먹고 손도 씻고 하시는 분들은 저쪽 가서 한 대 또 태우시고 그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지. 잠깐 쉬는 개념 뭐 이렇게 KT가 한 주를 보냈다. 6경기 도루시도 없다. LG랑 다르게 또 이런 도루 시도 자체가 없었다. 여기는 시도가 시도가 없어서 답답한 그렇습니다. 소떡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휴게소 라면이야. 왜 휴게소 라면은 맛있을까? 그걸 누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 안 되나? 항상 그 물 용량 그래서 그래요? 항상 물 들어가는 양을 항상 일정하게 맞춰놓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휴게소 라면을 생각하고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집에서 끓여 먹으면 맨날 꽝이야. 왜 그래? 그게 좀 가스라이팅 나간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 기분상 그래요? 아니 맛이 없어. 군대 가서 먹는 육개장 그 천원짜리 육개장 컵라면 있잖아요. 군대 가서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어요. 군대에서는 흙을 집어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군대 지금 나와 침도 침 나와 침 나와 불쌔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력 아니 근데 어쨌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엄청 맛있어. 근데 집에서 육개장 먹으려면 못 먹겠어요. 그죠. 저는 그러면서 휴게소에서 라면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야구 얘기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도대체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라면이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몇 개나 될까? 대한민국에서만 한 천만 개 안 될까? 난 그냥 상상만 해요. 그 정도 넘지 않을까요? 전 넘을 것 같은데 하루에 천만 개? 천만 개도 하루하루 일일 라면 소비량 아 천만 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소비가 7,800만 개? 우리 국민이 5천만이라고 치면 5천만이잖아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라면 하루에 한 번씩 먹지 않나요? 다섯 명 중에 한 명? 그럼 천만 개거든? 어쨌든 엄청 먹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에 한번 찾아 모시라고 내가 못 찾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라면 장사는 절대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다. 갑자기 라면 하니까 마라톤 라면 두 달에 한 번 드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라면은 우리가 국민 간식이잖아요. 이상하게 휴게소에서 그게 생각이 나고 맛있어요. 저 봐. 전 세계 하루 소비량 2억 9천만 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루 천만 개 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라면.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라면 제조업을 좀 하시지. 진짜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이거 갑자기. 2016년 기준 한국에서 38억 개. 거 봐. 30. 와. 엄청나다. 와. 라면. KT는 주춤했지만 우리들의 라면 먹는 속도는 주춤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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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살쪄요. 그래서 KT까지 했고. 삼성 갑니다. 삼성 얘기는 아까 저희가 기아 얘기하면서 얼추 했죠? 삼성이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뾰로록 주말 수입당하면서 4연패입니다. 진짜. 왜 그래? 이 삼성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죠. 저 스카우트 하기 전 그때 진짜 이 젊은 선수들이 신체 조건도 너무 좋고 와 진짜 삼성은 이제 진짜 4위권 위로 더 막강한 팀이 되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최충현 선수 중간에 이제 들어왔었고 그 경기를 놓치면서 그 경기를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면서 경기를 내준 경기를 봤어요. 그게 키움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키움이었나? 하여튼 키움전이에요. 공을 놓친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투수 첫 번째 투수 두 번째 수비 세 번째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수비에서 실책이 나와버리면 수비로 인해서 경기를 저버리면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투수도 투구수 늘어나지 그 외에 그 실책만으로 퍼지는 그런 전염병 이게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삼성이 지난 한 주간 병살이 6개였어요. 병살타가 6타. 이게 게임이 잘 풀릴 때는 병살타가 나와서 이기는데 안 풀릴 때는 꼭 그때마다 병살타가 나오고 됐다 싶었는데 병살타 나오고 소름 끊어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과외불견인 롯데기는 한 겁니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더군다나 많은 삼성 팬들이 걱정하는 게 오승환 선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마무리 첫날 나가자마자 최용호에게 홈런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라는 위치 자체가 말 그대로 딱 나가서 게임의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경기 끝하고 딱 찍어야 되는데 경기 끝하고 찍어야 될 마침표가 잘못 찍어서 쉼표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마무리는요. 공도 좋아야 되지만 이 소위 말해서 배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무리 투수 유형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신인급 선수 중에는 저는 김서현 선수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그렇죠. 고우석 선수도 신인 때 그런 모습이고요. 맞아요. 마무리 투수를 할 수 있는 그 좀 뉘앙스? 있어.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싸움꾼 기질 막 파이터. 그래서 이 사실 아무나 마무리 마무리 투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야수지만 유격수는 시합 때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그 내야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리고 그 팀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유격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그 팀에서 제일 수비를 잘한다는 선수 뛰는 자리인데 제가 그 자리에 가기에는 너무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전 제가 보기에 김용희 선수가 수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유격수는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착해. 유격수는 좀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심을 잡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야의 대장 행동대장처럼 그 중심에 딱 버티는 그게 있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그래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공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무리 투수에게 느껴진 소위 말해서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오승환 선수의 공의 움직임 이런 걸 떠나서 오승환 선수가 보여준 마운드에서 딱 있는 당당한 그 느낌을 물론 다른 선수가 아직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빨리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오승환 선수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마무리를 맡은 이승현 선수를 위해서라도 팀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그렇죠? 3등하기엔 조금 좀 아쉬웠지만 봅시다. 또 누군가가 튀어나올 겁니다. 임용수 김용희 콤비 좋은 과외불괴님 임용수 김용희 임용수 현지원 콤비 굿굿 좋아요. 이런 얘기 아주 좋아요. 손영준님 내일 전국에 비연됩니다. 오늘 세차하면 안 되나요? 세차하면 안 되는군요. 자 이제 삼성 얘기까지 갖고 한화 갑니다. 한화 한화는 한 번씩 이기는 게 참 어렵다. 한화 참 어려워요. 지난 한 주 일단 2승 4패 했어요. 했는데 참 힘드네. 그 2승이 장민재가 나갔던 지난 수요일 경기 두산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어제 어렵게 한 점차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미래에 투자한 거라고 미래에 미래에 투자를 했어. 오그래디 선수 얘기 먼저 할게요. 전문가니까 삼진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어때요? 오그래디 선수 이렇게 방망이 돌리는 거 보면 공을 일단 타이밍이 다 늦어요. 그쵸? 비전문인인 제가 봐도 들어간 다음에 스윙이 나오더라고. 타이밍이 늦어요. 포인트 자체가 앞에 있어야 돼. 앞발 앞에. 타이밍 포인트가 앞에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2군에 내려갔는데 물론 이제 많이 쳐야 되겠지만 팁을 좀 주십시오. 오그래디 얘기해. 오그래디야. 일단 듣고 있냐? 잘 들어. 김용윤이 너한테 팁 준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포인트가 너무 뒤에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다 늦고 늦고 네. 늦고 이 100% 자기 스윙을 못 가져가요. 안 되다 보니까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맞추는 스윙을 하고 있으며 결과를 내려고 하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거는 기대는 그거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초반에 홈런 3개 안타 4개 중에 홈런이 3개였나 그게 좀 독약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나한테는 맞으면 홈런이야 이 이미지가 대력 큰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오그레디 선수가 어? 막상 와보니까 야 KBO 리그? 야 이건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별거 아니겠지. 선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오그레디 선수의 홈런 비율이 장타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본인도 아닌 그 큰 스윙이 나오지 않았나 그랬을 수 있겠다. 만약 오그레디의 전담 코치라면 네. 일단 지금 제일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데려 이런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더 잡는 것보다 놔주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좀 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선수한테서 신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논할 선수가 아니에요. 사실 이 심적인 게 제일 치유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일본에서 삼진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찬스 못 살리고 팀 패배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담감 먼저 내려놔줘야 돼요. 내려놓고 제가 만약 오그레디의 전담 코치라면 저는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코치 자리에 목숨 걸고 앞으로 전반기까지는 너 집에 안 보내. 걱정하지 말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인 얘기 늦은 거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못 고쳐요. 여기서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 시즌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고치다가 시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너 방출 없어. 너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믿고 그냥 충분한 시간 줄 테니까 네가 해봐. 이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이 슬럼프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 심적 육체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슬럼프 오늘 세 가지 얘기 자주 했지. 이 세 가지 이게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이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슬럼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화 오그레지 선수가 제일 가슴 아픈 네모이고 문동주 김서현 선수는 한화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럼요. 여기서 바로 취해. 문동주 김서현 둘은 독수리에 올라타 올라타고 날기만 하면 돼. 날기만 하면 돼. 미래 리그에서 가장 밝은 한화다. 미래를 보는 팀이다. 한화 마흔주에 독수리 등에 올라타면 돼요. 만약에 상상합니다. 김서현이나 문동주는 이제 선발이니까 김서현이 만약 마무리로 가서 그냥 공 때리면 누가 칠까? 그냥 뭐 그냥 직구만 던져도 되는 투수라서 워낙 스카우트 때 서울고에서 김서현 선수 선발로 써야 되니 마무리를 써야 되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마무리 투수 유형이고 진짜 힘으로 타자를 압도할 만한 진짜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화의 성적이 2승 4패가 아니고 좀 더 나은 성적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으로 갑니다.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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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지난 한주 1승 5패 어 저는 타율이 네. 2-2푼이에요. 어떻게 하지? 2-2푼 근데 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정우의 부진의 투타 연일 부진한 모습 아 이거 지워야 되겠네. 아 부진한 모습을 최근 3연패 늪 모두 이정우의 부활만 기다리는 중 그니까 너무 이정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네. 뭐 어쨌든 스타는 뭐 짊어져야 되는 숙련 같은 건데 네네. 사실 모든 걸 이정우에게 다 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국제대회 했을 때도 모든 한국야구의 모든 포커스가 이정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졌었잖아요. 하다못해 호텔 아시죠? 숙소에 숙박하고 있는데 그걸 찍었잖아요. 찍었잖아요. 그냥 그런 사생활 모든 게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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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정우 선수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키움 팬 포함한 프라그 팬에게 하나 이명수 씨께 조언을 하나 드리면 당분간 이정우 선수에게 좀 물이 무관심해지자. 관심 끊어. 관심 끊어. 좀 냅둬 봐봐. 네.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부담감도 덜어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정우 선수가 이것도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가지고 있는 물론 그 가지고 있는 진짜 야구 기량 기술 진짜 선수로서는 최고죠. 맞습니다. 저 또한 선수 때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진짜 이정우 선수 대단한 선수이거든요. 그래서 좀 냅두자.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정우 선수가 약간 주춤거릴 때 러셀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러셀 선수가 지난 한 주 4할 굴입니다. 22타 수구한다 홈런하게 6타점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러셀 앞에 자주 살아나가라. 이정우의 빈 공백을 러셀이 잘 채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정우 이렇게 정리할게요.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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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냅둬. 내버려 둬. 다 할 거야. 알아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명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정우 선수는. 냅둬. 알아서 냅두면 그 몸이 예전에 그 밸런스로 찾아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것 좀 기다리면 돼요. 냅둬. 냅둬.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NC로 갑니다. NC. NC. NC가 어떡하지. NC. 지난 한 주 실책만 12개입니다. 네. 실책 많이 나왔어요. 우려했던 부분이. 1승 5패. 실책 30개. 리그 최다. 전체로 시즌 30개. 지난 주만 12개 실책을 했습니다. 그중에 김주원이 4개. 오영수가 4개. 안중열이 2개. 박미로가 1개. 어쨌든 내야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NC를 상대하는 선수들 내야 땅볼치고도 죽기 살기로 달려. 그렇죠. 인플레이 상황만 나오면 변수가 계속 생기니까 투수가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실책으로 인안은 뭔가 오타지 뭐야. 크리스 씨님. 오타야. 잠깐만. 좀 냅둬 좀. 냅둬. 어? 보지마. 냅둬 좀. 아이씨. 오타할 수도 있지. 우리도 사람인데. 냅둬. 인안. 인안. 냅둬요. 딴 건 지금 NC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에러 얘기만 하면 이번 주 지난 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나쁘지 않거든요. 순위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네아 수비 실책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지안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LG에 진짜 레전드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주전 선수 주전 선수가 되기 전까지 실책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그럼. NC는 김주원 유격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책해도 돼. 나가서 열심히 해. 경험을 쌓아. 더 무시무시한 선수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성장하는 내 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인님. NC는 장타자가 없어요. 소총 부대인데 도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적 대수 부분 엄청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게 약해 보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NC가 그래도 지난주는 잠시 주춤했지만 초반에 잘 나갔던 이유는 홈런 스윙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죠. 이런 스윙을 하니까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타격 메커니즘이 다 큰 스윙이 없이 다 다 인플레이가 되게끔 다 컨택 굉장히 이제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죠. 자 지금 지난 한주 12개 에러 때문에 다이노스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선령준 실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게임이 또 될 때는 실책을 해도 그게 상대팀의 득점과 연결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실책한 게 꼭 내가 실점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더 미칩되는 거야. 실책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또 승패로 연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책으로 인한 경기 패배는 굉장히 오래가요. 그렇습니다. 자 손영준님 한주 4승 2패가 가장 이상 어머니 이분 아주 눈 높이가 엄청 높으시네. 한주를 4승 2패로 1년 내내 하면요 무조건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압도적인 1등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 시즌 보면 지난 시즌에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독보적으로 누가 한 팀만 탁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재미없어. 한 팀만 올라가야 돼. 그런데 지금 혼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20경기 많게는 20경기 적게는 17경기 이제 첫 발 내디든 거예요.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딱 보고 한 달 동안 아마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다 한 번 붙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썩 한 번 보면서 팀들의 우리팀의 장단점 상대팀의 양점 강점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체 물론 투수진이 힘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페디 선수 좋죠. 네. 용준 선수 좋죠. 그럼요. 좋아. 그 또 누구지? 김진호 선수였나? 불펜에? 불펜에? 불펜에 누구였지? 그 이름이 갑자기 류진욱? 류진욱. 류진욱. 이용찬. 영찬 좋죠. 김용준도 좋고. 네. 김용준. 그렇습니다. 투수진이 좋아요. 김시은. 그렇죠. 다 김진호 같네요. 네. 좋아요. 김시은. 유진욱.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오그레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그레드 선수가 고개 숙이고 갔다고? 자 여기 오그레드 출근길 화이팅 외치니까 고개 푹 숙이고 간. 매일 특타에 빠른 출근하면서 노력해도 안 되니 답답하지만 그냥 지켜볼 뿐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렇게 특타 훈련이 바로 다음날 나오는 거 아니고 조금 지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 늦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알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 같지만 타석 드라우기 전에 욕이 엄청 들려요. 심리적 압박이 있거든요. 선수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김영준 아니고 김영규다. 김영규. 오그레드 5월달 가족 온다고 그대는 방출되고 아야 방출되어 안 돼 가족 오는데 그러지 마자. 아유 그러지 마셨다. 이제 심리적인 그런 치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킹님 뒤에 칠판인가 전자 칠판입니다. 전자 칠판. 전자 칠판. 이거 자 봐. 30만원의 딜 봐야 되는데 30만원 절대 아니야. 30만원이면 이 펜 하나들이야. 펜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 한 번에 지우고 전자 칠판. 진짜 이거 필요하신 분 PKLNS로 검색해서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좀 생각해달라고 대표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70%입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TV도 나와요. TV도 나오고 전자 칠판도 쓰는 거니까 이게 쓰임새가 되게 많더라고. 여기저기서. 맞아요. 특히나 학교, 학원 이런데 그리고 회의 많은 곳 이런데 아주 좋고 TV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판매 하니까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판매했다고 해서 제가 리베이트 먹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진짜. 집에 있으면 하나 놔두고 싶어. 없죠. 집에 우리 집은 방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팀 지난주 얘기를 풀어봤더니 한 시간이 넘었네. 벌써 한 시간 넘었어요. 한 시간 넘었어요. 지금 등접자가 몇 분이나 들어오셨죠? 아까 최대? 오늘 350명. 350명 좋아. 우리가 3500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김용희 의원을 매주 월요일 고정으로 출연시키면서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됩니다.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걸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달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솔한 이야기.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선수로서의 심리상태, 경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지. 살아있는 얘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저는 그냥 들은 얘기 전해드리는 거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김용희 의원이 해주신 거니까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지금부터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감금이 됩니다. 를 적어주세요. 감금이 됩니다. 20분 쫙 적어주면 진짜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됩니다. 댓글 20분. 최소 20분. 감금이 됩니다. 선생님은 또치 별명 초고사. 명탐정도치. 빨리빨리 감금이 됩니다. 댓글로 빨리빨리 올려요. 감금이 됩니다. 최소한 3점. 석방은 뭐야? 감금이 됩니다. 명탐정도치입니다. 매주 월요일 감금이 됩니다. 김용희 의원이. 감금이 됩니다. 봐 올라오잖아. 감금이 됩니다. 감금 확정. 잠실의 감금. 여기 잠실 아니라고요. 감금이 됩니다. 사식 넣어드릴게요. 오늘도 지난주 얘기 공부 많이 해주셔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쓰긴 썼는데. 지금 김용희 의원이요. 수첩에다가 본인이 할 얘기들을 다 꼼꼼하게 적고 데이터 챙겨갖고 온다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감금 안 시키면 안 되잖아. 감금을 시킵시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전달을 잘 못 해드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금이 됐습니다.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4일 FH 10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 식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장기 계약? 감금인데 무슨 장기 계약이야.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야. 문을 안 열어줘요. 종신형이야. 종신형. 문을 안 열어줘요. 나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 토일은 빼지만 화수목금 경기 끝나고 저희가 베이시벌 통해서 그날의 5경기 리뷰 있어요. 리뷰. 이거 아주 또 재밌다. 게스트들이 다양하게 나오십니다. 많은 분들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베이시벌에 관심 가져주시고 상원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시벌 월요일 지난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김영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꼽 인사. 저는 캐스터 임영수였습니다. 배꼽 인사 차렷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에ße neste 공간장 fique 그래도 이뿐 일주일까요? comenz 이 점ípus 일주일 것입니다.